비누 더러워진 몸과 마음 무엇으로 씻을까 비누 비누 거품 남지 않게 깨끗한 보라 짜증나고 열이 받을 때 무엇으로 씻힐까 등목 정신이 바짝 트는구나 시원하구나 운동하고 땀이 나면 시큼시큼해 등에 손이 안 닿으면 킹콩 샤워해 겨드랑이 간질간질해 배꼽까지 문질문질해 샤워 샤워 아이 샤워 머리가 복잡할 땐 머리를 감아라 샤워 샤워 아이 샤워 눈에는 안 들어가게 해 샤워 샤워 아이 샤워 집에서 샤워할 땐 이를 불러라 샤워 샤워 아이 샤워 시원해 너무 개운해 샤워 아이 샤워 아이 샤워 흘러내린 피 땀 눈물 무엇으로 닦을까 세수 양손으로 위아래로 문질러 주어라 차가워진 나의 심장 무엇으로 데울까 온수 뜨겁구나 보일러가 정말 좋구나 운동하고 땀이 나면 시큼시큼해 등에 소리 안 닿으면 등에 소리 안 닿으면 킹콩 샤워해 겨드랑이 간질간질해 배꼽까지 문질문질해 샤워 샤워 아이 샤워 머리가 복잡할 땐 머리를 감아라 샤워 샤워 아이 샤워 눈에는 안 들어가게 해 샤워 샤워 아이 샤워 집에서 샤워할 땐 이를 불러라 샤워 샤워 아이 샤워 시원해 너무 개운해 샤워 샤워 아이 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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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샤워 머리가 복잡할 땐 머리를 감아라 샤워 샤워 아이 샤워 눈에는 안 들어가게 해 샤워 샤워 아이 샤워 집에서 샤워할 땐 이를 불러라 샤워 샤워 아이 샤워 시원해 너무 개운해 해이 샤워 아 아!